1. 심장과 폐의 고혈압 폐의 고혈압이란 심장과 폐가 연결된 혈관에서 생기는 고혈압이다. 우리 몸의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는데 심장의 왼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순환을 담당하고 오른쪽은 온몸을 돌아온 혈액을 폐로 보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교체한 후 다시 전신으로 내보낸다. 심장과 폐가 혈액을 주고받는 과정을 폐순환이라 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폐순환계의 압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폐고혈압이라고 한다.